데이터표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첫번째 출제 유형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3500만원을 투자했구요. 그 다음 잔종가치는 현재 2000만원, 수명연수를 10년으로 했을 때 감가상각액에 대해서 D6셀의 수식을 통해서 값을 구해놨습니다. 문제에서 감가상각액을 D3부터 D6을 영역을 참조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한 영역을 참조하여 잔종가치와 수명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의 변화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잔종가치가 2000만원인데 잔종가치가 30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수명연수를 10년으로 간주했는데 5년부터 10년까지 값의 변화가 있을 때 감가상각액이 얼마인지를 표 형태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행과 열에 교차하는 C9셀을 선택하시구요.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구요. 수식을 연결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연결해서 작성하실 때는 등호 입력하시고 감가상각액을 구해져 있는 D6셀의 수식을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D6셀을 클릭하고 엔터 누르셔서요. 수식을 연결해서 쓰실 수 있구요. 또는 D6셀에 작성된 수식을 범위정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구요. 그 다음 ESC 눌렀다가 C9셀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C9부터 I15셀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예측의 가상 분석에 가시면 데이터 표라는 기능을 찾을 수 있구요. 데이터 표를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표 형태로 값을 채우실 건데요. 현재 가로에 입력된 행은 수명 연수를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D3부터 D6에 계산을 작성했던 수식이 작성된 영역에 10년 대신에 5년, 10년 대신에 6년 값의 변화가 있는 값을 대입할 영역은 D5셀 그 다음 잔존 가치는 현재 2000만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3000부터 500까지 값을 대입할 위치는 D4셀입니다. 라고 행에 입력된 데이터 수명 연수는 D5셀에다가 10에 입력된 잔존 가치는 D4셀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하나의 표 형태로 값을 구해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두 번째 예제의 출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실습한 내용은 변화는 값이 행과 열 두 개의 항목이었다면 이제는 이자율에 따른 월 상한 금액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값의 변화는 새로 열에만 있습니다. 이럴 때 수식을 연결하거나 복사해서 붙여 넣을 위치는요.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데이터 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수식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고 C6셀을 선택하고 엔터 누르셔도 되구요. 또는 C6셀에 입력된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그 다음 ESC 눌렀다가 G5셀에다가 컨트롤 V 붙여 넣기 하셔서 수식을 복사 붙여 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붙여 넣은 수식과 값의 변화가 있는 이자율을 포함해서 F5부터 G12까지 선택을 하시구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라고 있구요. 값의 변화는 세로에 있습니다. 열만 선택하시구요. 이자율을 구할 때 이자율이 있는 C4에다가 대입해서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C4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하나의 표 형태로 상한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표 예제 살펴보셨습니다.